저희가 오늘 선보일 곡은 플랫핑크 선배님의 뚜두뚜뚜라는 곡인데요. 해보겠습니다. 빨리 시작했어요. 아! 나 발 부러졌어요! 나도! 글쎄! 글쎄 글쎄! 글쎄 글쎄! 걸음 연습할 거야. 워킹, 웬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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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킹 다리 1자로 짜리. 1등, 2등, 3등, 4등. 그래서 한 명만? 너다, 너다. 뭐야? 2인표다, 2인표. 짱이다. 2등, 2등, 3등. 2등, 3등. 2등, 3등. 2등, 3등. 안 아파. 왜? 이게 발바닥 맞으면 되게 좋대. 그래. 인투분들의 성환에 힘입어서 저희가 젤하님을 2번째 할 수 있게 될 텐데요. 아까 무대를 봤는데 무대에 사진 녹화했잖아. 그 무대 해주신 게 그 슈퍼맨 사는 나라? 아! 슈퍼맨. 고담, 고담 시티. 베트맨. 아, 베트맨. 클리토리에서 막 이렇게 수점 이렇게 해놓고 막 이렇게 했잖아. 슈퍼맨 선배님. 선배님? 그 수점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거기 열면 막 어머니 입고 어머니 입고 아니 거기서 열면 형이 넥타임 해줄까? 네? 왜요? 이리 와. 저희 동생. 멋있다. 네. 열심히 해야지. 알지? 응? 할 수 있다. I can do it. 난! 할 수 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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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현욱이. 손이 세 개. 우리 현욱이. 우리 현욱이. 우리 현욱이. 손이 네 개. 아! 형의 역할이란 게 그런 거 같아요. 저주면서 동생들과 한 발짝 놀러가 나면서 서로를 정말 챙겨주고 진심으로 양보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게 팀워크 아닌가 생각합니다. 저희 팀 정말 화목하고 저 정말 겨울인가봐요. 저희 팀 멤버들 정말 사랑하고요. 이렇게 애정이 넘쳐요? 우리 팀 멤버들 정말 오래오래. 행복하게. 저게 됐으면 좋겠어요. 우리 현장 아저씨도 저희의 화목함을 책임져주시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. 아저씨. 제가 진짜 직장이거든요. 진짜 일자 직장이에요. 직장이 요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어요. 이 형은 물개를 담당하고 그 있잖아요. 회개, 물개 이런 거. 물개에서 대리를 맡고 있어요. 저는 이제 소장. 소장 다음에 대장으로 이어진 다음에 이제 뒤로 나와서 배설물들이 쌓이면 제가 청소를 하죠. 화장실 청소 담당하고 있어요. 저는 팀장. 황 팀장이라고 불러주세요. 사원 옷차림 왜 그러자? 자켓 어디 갔어? 베스트. 사원쯤은? 제가 오늘 드디어 취직을 해요. 신입사원인데 오늘 어떤 모습으로 제가 보여드려야 할지 첫 출근이라 많이 긴장이 되는데 가서 일단 선배님들께 커피를 돌려야겠죠. 시대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나오자마자. 뭐 인사해야 되는데?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. 안녕하세요. 뒤로 가만 있었어요. 송현아. 우리 오늘 손미 선배님 만났어요. 그리고 저희 젤연이 뭐 첫 번째 무대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무대예요. 그래서 오늘 팬분들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더 더 멋있는 인트윗 그때는 몸 조금 더 만들고 그치? 살도 빼고 더 잘생기고 머리 좀 더 길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트윗 하세요. 바이바이 지금까지 아이색 성현이였습니다. 안녕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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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